박성자님, 이분도 우리 김숙선 선생님을 모임에 공사를 많이 하십니다. 얼른 얼른 나오세요. 반갑습니다. 목걸이가 상당히 예뻐요. 이러면 노래를 좋아하니까 협찬을 좋아해요. 협찬이 들어왔답니다. 구조가 뜨기는데 박동아를 쳐주세요. 물어본다. 누가 내 맘을 위하여 잊지 않고 얘기합니다. 그 이후에 의 세상 가만히 있는데 우리 맘 편하고 주주같은 우리의 인생 왜 우리의 인생 왜 우리의 인생 그녀의 인생 주도하는 우리의 인생 그녀의 인생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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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